산미룸이 되기로다 노동칠 백미를 순수히 지내고 그냥 막 넘어가면 어떡해 낭미라도 싸고 그때 한 번밖에 안 해 그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네네네네 마음을 일부러 우리는 다 좀 끌려간 걸 그렇구만 안 되지요 어서 춤춥시다 그러고 젖어버렸어 다 매화를 툭 쳐 다 매화를 툭 쳐 다 매화를 다 매화를 툭 쳐 시작 다 매화를 툭 쳐 무현의 버건렁 떠걸어지고 무현의 버건렁 떠걸어지고 거기를 좀 간직해야 돼 무현의 버건렁 떠걸어지고 무현의 버건렁 떠걸어지고 중간에 올라가니 남평산 올라가니 칠성우단이 빈터요. 현재 시간을 지내요. 현재 시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글 읽듯이 그냥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이렇게 강약을 붐빠빠 봐야 돼 창자방은 간 곳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칠성우단이 빈터요 칠성우단이 빈터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를 놓고 다리를 놓고 가야 돼 칠성우단이 빈터요 칠성우단이 빈터요 연제 시간을 연 하고 또 달고 가야 돼 연제 시간을 지내요 연제 시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창성을 지내요 지에다가 강이 들어가야지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어 황극전에 올라앉어 바로장만 구경오고 그렇게 돼야 돼? 청양문 내다라 창달문 지내요 청에도 강이 있고 창달문 지내요 이럴 때 창에도 강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완전 글 읽는 소리야 청양문 내다라 창달문 지내요 청양문 내다라 창달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칠백리를 순속히 지내요 요동 칠백리를 순속히 지내요 그렇지 다시 할게 요동이 다섯 여섯 박자 산미르기 백이로다 해서 백이 첫 박이니까 산이 아홉 박이고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칠백리를 순속히 지내요 시작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칠백리를 순속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닫아라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닫아라 영보탑 통군종을 다 앉아 영보탑 통군종을 다 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하나 둘 사면을 둘러보고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파마 활마고개 좌우령을 넘어 부산파마 활마고개 부산파마 활마고개 부산파마 활마고개 강동다리 건너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연과 강정 하나 둘 평양의연과 강정 푸벽룰을 구경허고 푸벽룰을 구경허고 대동강 장림을 지내 대동강 장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망할 때 과한 걱정 송도를 들어가 망할 때 과한 걱정 방연 폭포를 구경허고 방연 폭포를 구경허고 임진각 임진각 두 번째 임진, 임이 두 번째 팍이니까 두 번째 팍이니까 거기가 저기 봐요 시작 임진각 시작 임진각 시각에 건너 시각에 건너 시각에 건너 시각에 건너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하나 둘 삼각산에 올라앉아 시세를 살펴보니 하나 둘 셋 시세를 살펴보니 대령 대원만 메기 대령 대원메기 대령 대원 메기 중역으로 흘리죠 중역으로 흘리죠 중역으로 흘리죠 금아 금성 분개오고 금아 금성 분개오고 중당 영춘이 돌아라 분당, 영춘, 이도라 토봉, 망, 월, 회태서 사 있고 토봉, 망, 월, 회태서 사 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하나, 둘 삼각산이 삼겹구나 여기까지? 왔다, 막 이루어 나갔습니다. 막내와 남, 내 화를 투, 응, 초 남, 내 화를 투, 초 우연의 초가 열하나 열두 박지에서 나와야 돼 남, 내 화를 투, 응, 초 시작 남, 내 화를 투, 초 우연의 포것롱, 다 갈아지고 우연의 포할롱, 다 갈아지고 기술을 치내연 개명산으로 올라 기술을 치내연 개명산으로 올라 창자방은 간 곳 없고 창자방은 간 곳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칠송다니 빈터요 칠송다니 빈터요 언제 시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발음 정확히 해주고 강세 들어가는데 다 해줘야 돼 시작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전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하루장한 무경허고 청량문 내다라 창달문 지내요 청량문 내다라 창달문 지내요 도웅관을 들어가니 도웅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칠뱅이를 순속히 지내요 요동 칠뱅이를 순속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닫아라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닫아라 영보탑 동군 정을 나간저 영보탑 동군 정을 나간저 사면을 둘러보고 하나 둘 사면을 둘러보고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사우령을 넘어 부산파바 활마국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연과 강정 하나 둘 평양의연과 강정 도웅누들을 구경어 보태 시작! 도웅누들을 구경어 보태 도웅강 창림을 지내 도웅강 창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 때 과한 덕정 송도를 들어가 만월 때 과한 덕정 박연 폭포를 구경어 보태 박연 폭포를 구경어 보태 일 진간 시각에 건너 일찍 갓 시간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하나 둘 삼각산에 올라앉아 하나 둘 셋 시세를 살펴보니 하나 둘 셋 시세를 살펴보니 재령의 대원매기 중력으로 흘리죠 금화금성 분개오고 춘당용춘 휘돌아 도봉방울 때 솟아있고 도봉방울 때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하나 둘 삼각산이 삼겹구나 굿물이 거기까지 했지? 자 이제 편수춘 오고 춤추고 가야 돼 도봉 사부님 망울 때에요? 만월 때에요? 여기는 만월 때라고 나와요 망월 때라고 해야 되죠 망이죠? 바라볼 망 예 바를 바라본다고 근데 이게 저기 뭐야 망월 때가 맞아요 그 여기들이 옛날 선생님들이 발음 되는 대로 막 하니까 편하게 그래서 망월 때 만월 때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망월 때 망월 때 도봉 Mandarin 저희로 타고 왜 손을 안하니까 도봉 오 여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